그리찬 소유진 소유진의 사랑과 인생 이야기 결혼이란 조니카슨 기혼 남성은 싱글보다 오래 산다 하지만 죽고자 하는 사람은 기혼 남성이 더 많다 소유진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1981년 8월 11생으로 40세이며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키 167cm, 47kg, 애형이며 학력은 동국대학교 대학원 공연예술학 석사입니다 동국대학교 4대 천황 동국대학교 재학 당시에는 비슷한 학번인 전지현, 소유진, 조효정, 김소연 이 넷을 한데 묶어 무언 무엇에 4대 천황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2000년 sbs 드라마 덕이로 데뷔했습니다 가족 관계로는 아버지 고, 소인석, 어머니 이성애와 언니 한 명이 있으며 배우자는 자신보다 15살 연상인 백종원이죠 슬아의 자녀는 아들 백윤니, 딸 백서연, 백세은이 있습니다 예쁜 남자 촬영 직후 임신하여 등남했고 2015년 9월에 둘째를 임신하여 등려했죠 2016년 4월 10일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2017년 8월 11일 셋째 임신 10주라는 소식을 전했고 2018년 2월 8일 셋째 여아를 출산했죠 부부가 둘 다 학렬이 낮은 편에 속하는데요 남편 백종원이 백남준의 증손자 벌이며 소유진 본인 역시 소지섭의 증손녀 벌입니다 백종원 소유진 소개팀 KBS ETV 해피투게더 시즌3 크리스마스 특집 이날 소유진은 15살 연상 남편 백종원을 SBS 드라마 연애시대의 한지승 PD와 배우 심혜진에게 소개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소유진은 세 분이 식사하다 남편의 여자친구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와 함께 드라마를 하고 있던 나를 소개시켜줬다며 뭐하는 분인지도 모르고 고깃집을 하나 하고 있고 너무 착한데 노총각이다 라는 말에 만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MC 유재석은 고깃집이 하나가 아니지 않느냐 국내 음식점 매장만 426개라고 덧붙이자 소유진은 사실 남편 경제력이 궁금해 몰래 찾아봤다고 솔직하게 토론하 주의를 웃음바드로 만들었습니다 귀엽고 예쁜 외모와 달리 예능 프로그램에서 박쥐 요리를 맛있게 먹는 등 털털한 모습으로 인해 엽기 소녀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얻은 인기로 갑자기 스타가 된 탓에 동료 연예인과 연문설에 시달리고 안티팬이로부터 협박 편지를 받는 등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었죠 당시 연예계에서 안티팬이 많은 여자 연예인 중 하나로 꼽혔는데요 실제로 이때 소유진은 한 매치와의 인터뷰에서 악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대인 기피증까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악플은 자신의 생활의 일부라며 자신이 완벽하지 않고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해주는 채찍질로 생각한다고 담담하게 밝히기도 했죠 처음으로 주연을 맡아 유준성과 부부로 출연한 여우와 솜사탕으로 큰 히트를 치며 유준성은 주연상을 본인은 신인상을 수상하는 등 크게 성공하여 코믹한 방송인으로 그치지 않는 전국배우 이미지를 얻고 인기를 끌었으나 여전히 비슷한 애교 연기톤의 단조로운 배우라는 이미지를 벗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안티는 대략 서울 1945에 출연한 지음부터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죠 연기록으로 안티를 극복한 어찌 보면 바람직한 케이스입니다 배역을 섬세하게 해석하는 배우 본인의 능력이 좋은데다가 결혼 후 화목한 가정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론을 반전시켰는데요 연기록뿐 아니라 예능 센스도 좋은 편이죠 과거에 출연한 해피투게더 크리스마스 특집과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분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출연진들과의 케미도 좋고 프로그램의 재미뿐만 아니라 감동적인 요소도 자연스럽게 살리는 게 소유진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라파라 댄스가 유행했을 때 잠깐 가수로서 파라파라 퀸이라는 제목의 타이틀곡으로 멀티 엔터테이너 활동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 파라파라 퀸이라는 노래는 슈퍼 유로비트 볼륨 114에 수록된 4곡을 원작자 허가 없이 무단위로 짝입어서 만든 표절곡이죠 2016년 2월 아이가 다섯이라는 KBS 드라마로 간만에 드라마 복귀를 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바빠졌고 마침 토요일 한정으로 탑 방송사이긴 하지만 이 드라마 하기 직전에 하는 프로그램이 남편이 진행하는 백종원의 3대 천황이었죠 백종원 본인도 그래서 TV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합니다 아이가 다섯의 연기로 그해 KBS 연기 대상에서 장편 드라마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2016년 2월에 남편처럼 묘리책을 냈는데요 슬아의 자녀가 어려서인지 이유식 서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백종원은 도움을 하나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소유진 혼자서 개발해 낸 것이라는 것이죠 소유진도 보통은 없는 요리 솜씨의 소유자이며 과거 요리 드라마에 출연한 적도 있습니다 백종원 소유진 결혼생활 행복한 결혼생활 중인 유진 예전 이상형이 남편과 일치하는지 이상형을 딱히 생각해보지 않았다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날까 그보다 궁금했던 건 이상형이 없는 이유 이상형에 갇혀 좋은 사람을 못 알아볼까봐 김신영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 때는 연애 초창기 시절 촬영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데 소유진을 데리러 온 백종원 소유진 촬영이 안 끝나는 거예요 모든 촬영이 그렇듯 지연되는 경우가 다반사 촬영이 4시간이나 지연됐다고 합니다 일이 끝난 소유진은 미안한 마음에 부랴부랴 백종원에게 갔는데 소유진에게 백종원은 피곤하지 않아 책망 대신 따뜻하게 말을 건넨 백종원 배려에 감동한 소유진 이 사람 좀 멋있다라고 느낀 게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라고 하네요 그렇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두 분의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배우 김정은의 폭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만남극장 만남의 광장 소유진 친구 배우 김정은 폭로 김정은은 유진이가 백종원과 사귄다고 제일 먼저 얘기했었다며 백종원 소유진의 비하인드 러브 스토리를 깜짝 공개했습니다 그녀는 소유진이 백종원과 연애 전 백종원이 어떤 것 같냐고 물어봤는데 김정은은 이런 남자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둘의 만남을 적극 권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은 백종원 소유진 부부에 터키 신혼여행을 언급하며 폭로를 이어갔으며 그녀는 소유진이 신혼여행 일정 내내 터키의 골목식당만 데리고 다니는 백종원에게 서운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백종원은 당시를 회사하며 소유진이 신혼여행 마지막 날 울더라라고 말해 멤버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결국 신혼여행 마지막 날 소유진과 함께 고급식당을 방문했다고 해 로맨틱한 남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17년 6월 10일 아이스버켓 챌린지에 참여했으며 아이스버켓 챌린지 영상에 남편인 백종원이 직접 얼음물을 끼웠는데 그냥 요리할 때 설탕 뿌리듯이 무심한 표정으로 끼얹었죠 소유진은 상당한 금손이며 보유 자격증만 해도 어마무시할 정도입니다 한 에피소드로 만남의 광장에서 소유진이 비누를 따놓은 귤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그릇에 담아놨었죠 소유진은 배우 정시화와도 친분이 있으며 종종 인스타그램의 댓글이나 게시물로도 친분을 드러내는 편입니다 특히 매칭이 잘 안되지만 심진아와도 절친인데요 정확히는 심진아가 한 살 위라 소유진이 언니라고 부릅니다 전화통화도 자주 하고 방송에 같이 출연한 적도 여러 번 있죠 여기에 박솔미도 같이 모여 셋이서 우정여행을 간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셋이 모여 방송에 나온 것을 보면 정말 절친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소유진님과 백종원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길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